알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문자 100원, 샵 공고일 또는 tbs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송이송이님, 4주에 뵙겠습니다. 안 됩니다. 매일매일 뵈야죠. 우리는 5영업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9374님, 오히려 이 법이 금융사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입하는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내가 상품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내 성향에 맞느냐 이거는 좀 스터디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 돈입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이 지옥철 타고 번 돈 아니에요. 열심히 내 돈 지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동안 손님 와 계신데요. 불법 추심을 당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아예 불법 사금융의 세계로 가지 않도록 좀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 좋을 텐데요. 오늘 경제 이슈 현장에서는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를 직접 취재한 중앙일보 홍지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 추심. 이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 이게 4월 25일에 불법 추심과 관련해서 직접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셨어요. 아, 선의자 이런 구태가 아직도 현장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돈 빌리면서 100만 원 빌려줄게요 하지만 이자가 30%니까 30%를 그 자리에서 떼고 70만 원만 꺼준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불법 사금융 업체가 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80만 원만 빌려주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100만 원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자를 20%를 먼저 뗀다거나 30%를 먼저 뗀다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모아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채무자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분은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찾은 건데요. 이 업체가 한 달 뒤에 갚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빌려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의자로 400만 원을 뗐다고 합니다. 4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1200만 원을 빌렸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손에 800만 원밖에 못 쥐게 된 거죠. 한 달을 빌리는데 약 30% 정도 선의자를 뗐으니까 연간으로 한산하면 수백 퍼센트가 됩니다. 아이고, 이게 오죽 급하셨으면 가셨을까 싶습니다만. 이게 800만 원 빌려가셨는데 장부에는 1,200만 원 꾼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원금은 1,200만 원을 갚으시고 선의자 400도 미리 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급전이 필요한 분 입장에서는 우죽하면 여기까지 가셨을까 싶지만 한 달 만에 1,200만 원 갚기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채무 상황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야겠는데 이게 물론 남의 돈 껐으면 갚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못 갚을 고리를 붙여놓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협박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법인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협박이나 불법 추심 이런 피해를 겪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대부 협회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례인데 이분은 식당 일을 하시는 50대 여성분이세요.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인데 통신비와 공과금이 밀리면서 짧은 기간 동안 나 일주일만 돈을 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 이런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이 업체 역시 같은 수법이죠. 일주일 뒤 70만 원을 갚아라. 그런데 50만 원만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도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대출 연장 비용으로 20만 원을 더 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몇 번을 20만 원씩 내고 대출을 연장하다 보니 이미 이 연장 비용만으로 원금 그리고 법정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상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법 업체에서는 원금을 갚기 전까지는 매주 20만 원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욕설을 하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70만 원을 빌렸는데 20만 원을 먼저 떼가고 이거 일주일 안에 못 갚았으니까 계속 연장하는 비용으로 20만 원을 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죠.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요.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말 기준 약 42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 만에 1만 4천 명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또 액수로 따지면 대출 금액만 500조 원 규모입니다. 또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를 보시면요. 최근 3년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는 채무자 이분들 4명 중 3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았다는 뜻인데요.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다중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대부업계에 발을 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업체에 돌려막기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때마침 저희가 어제 신용점수 낮은 분들이 어떻게 국가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으셨으면 1금융권을 가셨겠지만 2금융권도 안 되고 하다하다 여기까지 가셨다는 얘기인데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생기가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쓰는 것이고요. 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쓰시는 분들도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거절돼서 대부업체를 찾았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7등급보다 더 낮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빌려가는 금액이 평균 700만 원 정도고 또 100만 원 이하 아주 소액을 빌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24%의 이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합법적인 대부업체들마저도 상당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연체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책정을 하는 것인데 이자를 계속 낮춰버리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신용자가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급전을 빌려서라도 생활비를 써야 하는 분들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에 고리대금 억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것에 준하는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놓은 게 있죠?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워크아웃 이런 여러 종류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또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법 추심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상환을 했는데도 계속 추심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가 나 대신 싸워주기도 하는군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일단 급하게 빌렸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가 불법 대부업체였다. 불법 사금융시장이었다. 이거를 뒤늦게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는 무료 선임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단 변호사가 선임되면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에게 나 대신 채권자들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고요. 또 소송 대리를 통해서 법정 최고이자 초과분이죠.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이 불법 업체가 가져간 부당이득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광주에 계신 분도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업체의 초과로 납부하신 돈 일부를 돌려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5월에 대부업체의 초과 변제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은데 대부협회라는 곳도 나서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일단 대부협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네, 대부협회라고 하면 이거 나쁜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업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등록 대부업체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2009년부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업체는 업계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들 그러니까 그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불법 사금 영역으로 인한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해주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은 민사든 형사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재판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이런 게 단점인데요. 이에 비해서 대부협회는 대출 계약서 그리고 내가 불법 사금 영역 업체에 이만큼 돈을 이체했다 이런 증빙자료만 갖추고 있다면 이 협회에서 바로 사채, 불법 사금 영역 업체에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업자들이 자기들도 불법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만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조정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50대 여성 채무자분, 이분도 대부협회 조정을 통해서 대출 계약을 종결하고 또 초과이자 192만 원 반환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협회가 힘이 세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정부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고 대부협회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적인 구제 기간은 대부협회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지만 나는 필요 없고 계속 불법 추심을 할 거다. 나는 계속 협박 전화할 거다. 이러면 사실 대부협회는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을 도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꼭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금감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대부협회에 가서 조정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안 되면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 보면 개인 회생, 파산, 워크아웃 어려운 말들 많이 써있는 플랜카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회생, 파산, 워크아웃 이거 다 어렵고 좀 무서운 말 같기도 한데 일단 개인 회생은 어떤 얘기예요? 네, 일단 개인 회생을 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에 들어가면 3년 동안 매달 돈을 갚아야 하거든요. 이게 물론 원금을 일부 깎아주긴 하지만 빚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환을 해라라는 전제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 3년 동안 소득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금액을 매달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체도 모두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이것도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 회생 대상자의 부채 한도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빚이 15억 이상이면 개인 회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 액수가 25억으로 늘면서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턱이 낮아졌다 하면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만 그만큼 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소 생활비라는 건 우리가 보통 중위 소득의 60% 그러니까 소득 구간을 쫙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계신 분 소득의 한 60% 이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써라 이렇게 설계하는 제도가 개인 회생 제도라고 하고요. 개인 워크아웃. 이 워크아웃은 보통 큰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 회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고정 지출이 많다거나 또 가족이 많다거나 또 성년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 회생보다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생계비를 더 후하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살 이상의 자녀가 있다. 혹은 근로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 그렇더라도 이분들을 부양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생계비를 따로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이라면 이미 20살이 넘은 자녀다. 이러면 근로 능력이 있는데 왜 채무자가 이 근로 능력이 있는 자녀를 부양을 해야 하냐. 이걸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은 매달 아주 타이트한 최저 생계비를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빚 갚는 데 써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워크아웃은 이 생계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좀 더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개인 회생과 달리 예를 들어서 채무에 대해서 함께 보증을 선 또 다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까지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신청 바로 다음 날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고 해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과정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좀 더 빠른 채무 조정 그리고 좀 더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개인 회생하고 비교를 한다고 치면 빚을 더 오래 갚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 개인 회생보다 상환기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또 전체 빌려준 돈에서 전체 내가 빌린 돈에서 얼마만큼 원금을 탕감해 주느냐. 이 감면 비율도 낮고요. 워크아웃이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간 채무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더라도 내가 친구한테 빌린 돈 따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채무 조정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 회생을 할지 워크아웃을 할지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또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자치구에 따라서 여러 권역별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리고 가까운 곳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재생 부활할 수 있는지 회생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 파산 제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은 모두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파산은 매달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개인 회생과 달리 가진 재산을 한꺼번에 청산을 해서 한 번에 빚을 갚고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았는데도 모두 다 청산했는데도 빚을 갚지 못했다. 그럼 나머지는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돈을 갚아 나가는 개인 회생과 달리 탕감의 방점이 찍힌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취업 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 구직하기가 어렵거나 몸이 아파서 소득이 없는데 내가 가진 재산 다 내놓을 테니 나머지는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게 개인 파산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빚은 탕감할 수 있으나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고 복권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파산 허가를 내릴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내린다면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복권이 이뤄지면 취업이 다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복권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 변호사들 또 전문가들 중에는 파산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에 파산이 허가가 나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다. 혹은 헐값에 재산을 팔아버린다. 이런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파산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참 어려운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도덕적 해의를 막으면서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거잖아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도덕적 해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취재를 할 때 도덕적 해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회생법원에 계셨던 판사님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제도가 매우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채무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채권자도 어쨌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면책해준다. 아무한테나 탕감해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전제를 당연히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회생법원에서는 재산을 숨기거나 내가 돈이 있는데 빚 갚기 싫어서 허위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채무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50여 종의 서류를 제출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친척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내라. 10년 동안 거주지 변동한 내역 전부 내라. 이런 아주 많은 서류를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거에도 도덕적 해의가 적발된 사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의 제기가 없었다. 그러면 즉시 채무 탕감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에서는 회생위원회 조사를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덕적 해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경제 이슈 현장. 오늘은 중앙일보의 홍지우 기자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